포르노 중독은 이런 식으로 남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MZ세대 남자들의 도도함에 대한 황당해 보이는 이 가설을 뻑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여전히 금지하고 섹스도를 최근까지 금지할 정도로 십선비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20대가 섹스를 별로 안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뻑가의 이런 주장을 듣다 보면 포르노 때문에 간간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를 물구나무 세워놓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합리적 근거를 될 생각은 안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아무것이나 갖다 붙입니다. 섹스를 죄악시하는 문화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섹스를 장려하는 문화 때문에 여자의 순결을 경시하는 문화 때문에 포르노가 판을 쳤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았나요? 전반적으로 볼 때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전 세대에 비해 섹스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 중심에는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효과적인 피임 기술이 있었습니다. 콘돔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이 번식 기계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번식을 스스로 엄청나게 제한하는 매우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리기제가 진화한 과거 환경과 심리기제가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즉 진화적 불일치 때문에 동물이 때로는 유전자 복제에 매우 해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며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된 산하 제한 정책과 대학 입시에 목매는 풍조가 한국의 극단적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지옥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21세기 한국의 경제 상황은 호황과는 거리가 멀며 특히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에로영화라고 불리는 소프트코어 포로노는 허용하지만 생식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고 실제로 삽입을 하는 하드코어 포로노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섹스를 죄악시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대가 섹스를 별로 안 한다고요? 공식적으로는 하드코어 포로노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동이 등장하거나 소위 리벤지 포로노가 아닌 이상 개인의 포로노 소비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잘 보급된 21세기 한국에서는 하드코어 포로노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포로노 소비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법가는 한국 사회 전반의 급속한 성개방화와 포로노 소비 폭증이라는 도도한 흐름보다는 요란스러운 여성 단체들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하드코어 포로노 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섹스를 하려고 덤비는 쪽은 원래 주로 남자라고 봅니다. 부모 투자를, 특히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훨씬 적게 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섹스에 훨씬 더 환장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합니다. 20대가 섹스를 별로 안 하는 주된 이유는 20대 남자들이 섹스나 연애를 하려고 별로 덤비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법가의 주장과는 반대로 저는 오히려 포로노 때문에 남자들이 섹스를 별로 안 하려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딸디리를 동반한 포로노 감상은 실제 섹스의 대체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포로노 소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 실제 섹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적 브릴치 때문에 포로노가 섹스와 연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얼굴이 겁나게 착하고 몸매가 죽이는 여자가 출연하는 포로노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실제와 아주 비슷한 고해상도로 보면 어떤 수준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근처에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주 오랜 기간 진화한 원시 사냥채집사회에서는 동영상 속 이미지와 실제로 근처에 존재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나오면 인간이 군침을 흘리고 모니터에 박음직스러운 여자가 나오면 남자가 쿠퍼액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포로노에서 젊고 예쁜 여자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되면 무의식의 어느 수준에서는 근처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아주 많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홀딱 벗고 거시기한 자세나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고 무의식의 어느 수준에서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축파를 던지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남자의 눈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연애나 섹스를 해줄 의향이 있는 주변 여자들은 남자의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연애나 섹스를 하고자 하는 남자의 욕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면 그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포로노 중독은 이런 식으로 남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MZ세대 남자들의 도도함에 대한 황당해보이는 이 가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자가 정말로 번식을 아주 잘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을 전혀 또는 거의 쓰지 않고 자식을 마구 낳아 댈 겁니다.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이것이 여자가 번식 경쟁에서 우승하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 뻑가는 진화심리학서를 열심히 풉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삑사리를 냅니다. 뻑가는 수천수만 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계에서 인간심리의 진화를 다룰 때는 사냥채집 사회에 우선 주목합니다. 수천수만 년의 진화 역사보다는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에 우선 주목하는 겁니다. 진화에서는 절대적 시간보다는 세대수가 더 중요합니다. 농경이 시작된 이후의 1만 년은 25년을 한 세대로 볼 때 4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단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싸움 잘해서 10대나 20대 때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아서 사회적 지위는 변변치 않은 남자를 알파 논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섹스 시장과 연애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알파 논팽이가 결혼 시장에 들어서면 인기가 폭락합니다. 알파 논팽이의 대척점에는 찐따 범생이가 있습니다.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싸움 못해서 인기가 없던 남자가 인기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법가는 결혼 시장에서 범생이가 알파 논팽이에 비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번식을 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범생이에게 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연애를 할 때와는 달리 결혼을 할 때는 여자가 번식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파 논팽이보다는 범생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여자의 번식에 남편의 재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 A는 재력 좋은 남자와 결혼한 후에 아이 2명을 낳아서 비싼 학원에 보낸다고 합시다. 여자 B는 재력이 하위권인 남자와 결혼한 후에 아이 5명을 낳아서 학원을 전혀 못 보낸다고 합시다. 누구의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될까요? B의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자 C는 콘돔도 피임약도 전혀 안 쓰고 아무 남자하고나 섹스를 한다고 합시다. C는 아이 10명을 낳아서 낳는 족족 고아원에 버립니다. A의 자식들이 B나 C의 자식들보다 대체로 지위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현대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유전적 자식을 덜 남기기도 합니다. 번식 경쟁에서는 3명 중에 C가 1등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어도 심지어 어머니가 없어도 갓난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키워줍니다. 고아원에서 자란다 해도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유전자를 품고 있는 아기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주 좋은 번식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 복지사회는 원시 사냥채집사회와 엄청나게 다릅니다. 원시 사냥채집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번식 성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았던 이유는 자식을 누군가 대신 키워주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갓난아기는 사실상 100% 사망했을 겁니다.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버지가 없다면 아이의 생존률이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이 북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지지만 원시사회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법가의 문제점은 심리기재들이 오랜 기간 진화한 원시 사냥채집사회의 환경과 그 심리기재들이 작동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을 마구 짬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리기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심리기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입력값들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가는 이것도 모르면서 진화심리학 썰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여자들이 결혼시장에서 알파 논팽이보다 범생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더 잘 번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과 자식들이 유복하게 살기를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정말로 번식을 아주 잘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을 전혀 또는 거의 쓰지 않고 자식을 마구 낳아 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자식을 마구 낳으면 자식의 행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여자가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복지사회에서는 이것이 여자가 번식 경쟁에서 우승하는 길입니다. 콘돔과 피임약이 엄청나게 팔리는 현상이 잘 보여주듯이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번식 최적화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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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멀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동물은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입니다. 일단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이후에는 그 심리기재의 작동이 번식에 도움이 되든 말든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환경과 그 심리기재가 작동하는 환경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번식의 매우 해로운 방향으로 그 심리기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고도비만이 되기 쉬운 이유이며 현대사회 남자들이 포로노를 보면서 시간과 정액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이유이며 현대인들이 콘돔과 피임약을 엄청나게 이용하는 이유이며 남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하려는 것은 더 잘 번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에게 지위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진화한 이유는 과거 사냥채집 사회에서 높은 지위가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섹스 파트너들로 즉 번식 성공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남자의 지위와 번식 성공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자가 죽어라 공부해서 높은 지위를 얻은 후에 예쁘고 머리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최적 번식 전략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중학교 때부터 철없는 여자 만나서 무작정 애를 낳는 것이 콘돔이나 피임약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여자들만 골라서 최대한 섹스를 많이 하는 것이 최적 번식 전략에 가깝습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IQ가 높다면 전세계 정자 은행들에 예금을 겁나게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겁니다. 케이가 쉽게 성적 금욕 운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뻐까가 추론한다면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돌대가리의 일관성도 일관성은 일관성이니까요. 페미니스트들은 코르셋이 여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을 벌입니다. 반면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에 따르면 코르셋은 남자를 유혹하는 수단입니다. 뻐까에 따르면 레즈비어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뻐까가 여기에서 생물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화심리학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자신과 경쟁자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진화한 이유는 여자의 외모가 짝짓기 시장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월한 남자를 유혹해서 섹스나 결혼을 해야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환장합니다. 배타적 동성애자들은 이성과 하는 짝짓기에 무관심합니다. 배타적 레즈비어는 남자를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르셋에 무관심할 것이라고 뻐까는 추론합니다. 뻐까의 논리를 배타적 남성 동성애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배타적 개인은 어차피 남자만 좋아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섹스가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해봤자 애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들이 아주 쉽게 성적 금욕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뻐까가 추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게이들도 섹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동성끼리 섹스를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매매를 제외할 때 대체로 게이의 섹스 파트너 수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섹스와 관련된 남자와 여자의 선천적 심리 차이로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의 섹스 파트너 수 차이를 설명합니다. 부모 투자, 특히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여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섹스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반면 여자가 섹스를 마구잡이로 하다가는 큰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한 반면 여자는 섹스에 매우 신중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섹스를 통해 번식을 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이들 역시 섹스에 환장하는 남성 이성애자의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려고 할 때는 여자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섹스에 매우 신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는 둘 모두 섹스에 환장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남자에게 강력한 성욕이 있다는 면에서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배타적 게이에게 그런 심리가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진화한 남자의 심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여성 이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타적 레즈비언에게 그런 심리가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진화한 여자의 심리를 장착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여성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레즈비언들이 많으며 레즈비언들도 예쁠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예쁠수록 레즈비언이 질투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어떤 심리기제가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자연선택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현재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든 말든 쾌락이나 행복에 도움이 되든 말든 심리기제는 그 구조대로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동물은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섹스 대상이나 사랑 대상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이성애자와 매우 다르지만 다른 심리기제들은 이성애자와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심리가 남성 이성애자와 매우 비슷하고 여성 동성애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심리가 여성 이성애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뻑가가 진화생물학적 분석을 나름대로 시도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자연선택에 대한 분석과 현재 환경에서 어떤 심리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마구 짬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언이 쉽게 탈코르셋 운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 같습니다. K가 쉽게 성적 금욕 운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뻑가가 추론한다면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주겠습니다. 돌대가리의 일관성도 일관성은 일관성이니까요. 제가 제시한 가설은 뻑가와는 반대로 예측합니다. 어차피 열등한 여자는 금높은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금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주 예쁜 여자에게 금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위험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쁘고 자존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금낮은 남자의 고백을 받을 때 혐오감이나 역겨움을 더 많이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 유튜버가 금낮은 남자의 고백을 받으면 기분이 엄청 더러워진다는 말을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반적으로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아빠, 오빠, 엄마, 누나가 짝짓기 상대로 나를 좋아해준다고 합시다. 이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유해열성 유전자 때문에 근친상간은 막대한 번식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친상간의 역겨움을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근친과 짝짓기를 할 위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온갖 종의 동물들이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를 진화시킨 것 같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예외적으로 근친상간을 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그 가설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강간당하는 것과 근친상간을 포함하여 섹스라면 무조건 욕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음식이라면 무조건 욕망한다는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독수리와는 달리 인간에게 썩은 고기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이득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썩은 음식의 역겨움을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근친상간만 아니면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남자는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도 손해는커녕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섹스에 남자가 투자하는 것이 정액 말고 거의 없다면 열등한 여자와의 섹스도 로또급 대박입니다. 주절먹이라는 말이 예쁜 여자의 경우에만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자가 근친도 아니고 폐경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섹스를 해준다면 남자에게는 아주 못생겼어도 주절먹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 죽을 확률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따져봅시다.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켜도 내일 우월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오늘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히 자란다면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기 위해서는 3, 4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했던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열등한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우월한 여자와 또 결혼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다면 사별이나 이혼을 거치지 않고 우월한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근친상간을 혐오하거나 역겨워하도록 진화했듯이 급낮은 남자와의 짝짓기도 혐오하거나 역겨워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급낮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면서 들이댄다면 그 남자와의 짝짓기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그런 남자의 사랑 고백은 여자에게 기쁜 일이기는커녕 위험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혐오나 역겨움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여성 유튜버에 따르면 여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고백한 남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자가 어장관리를 하면서 남자들로부터 무언가를 챙기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와 원시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는 여러 남자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비롯하여 온갖 것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가 남자들로부터 챙길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자들이 사냥한 것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자들이 자신이 번 돈을 세금을 뗀 후에 몽땅 챙길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 제도와 사법 제도가 상당히 잘 정비된 현대사회와 툭하면 개인의 폭력에 의존해야 했던 원시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자는 어느 정도 조심하기만 하면 어장관리를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시사회에는 폭행과 강간을 위험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자신에게 들이대는 급낮은 남자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남자와 친해지기 쉬웠을 겁니다. 남자와 친해질수록 여자가 자발적으로 그 남자와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즉, 여자가 번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급낮은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할 때 기쁨이나 감사함을 느꼈던 여자와 거부감을 느꼈던 여자 중에 누가 더 잘 번식했을 것 같습니까? 법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남자는 여자의 고백을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자가 고백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매우 우월해서 여자들에게 고백을 많이 받는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그런 우월남도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키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면 그 남자에게 섹스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남자에게 매우 고마운 상황입니다. 평범남에게는 여자가 고백하는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월 남이 고백받는 경우보다 더 고마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남에게 고백을 한 여자가 평범남에게 섹스를 해줄 가능성보다 우월 남에게 고백을 한 여자가 우월 남에게 섹스를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면 그 남자와 결혼을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열등한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을 할 때 오히려 우월한 남자의 경우에 더 고마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평범한 남자는 아내를 한 명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등한 여자와 함부로 결혼하는 것은 최적 전략과 거리가 상당히 멀 것 같습니다. 반면 매우 우월한 남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열등한 여자와 결혼해도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열등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뻐까에 따르면 못생겨서 자존감이 낮은 여자일수록 급 낮은 남자의 고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제가 제시한 가설은 뻐까와는 반대로 예측합니다. 어차피 열등한 여자는 급 높은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급 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주 예쁜 여자에게 급 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위험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쁘고 자존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급 낮은 남자의 고백을 받을 때 혐오감이나 역겨움을 더 많이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다룬 논문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그냥 음식 고르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남자친구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라고 말했다고 여자 스스로 믿는다면 티내지 않고 남자의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이 결혼을 통한 공동 육아를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할수록 협동이 잘 이루어져서 공동 육아 사업이 잘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남자의 입장에서도 여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을 겁니다. 공동 육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도 여자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여자의 유전적 자식이며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원시사회에서 남녀가 사귀거나 결혼해서 여자가 임신했는데 불화 때문에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그 아이를 자궁 안과 밖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남자 없이 혼자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생존률이 낮아질 겁니다. 이제 애 딸린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인기가 폭락할 겁니다. 따라서 애가 없을 때에 비해 더 열등한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새로 얻은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가 유전적으로 남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친자식보다 훨씬 덜 사랑할 겁니다. 기존 남자와의 결별은 아이의 생존과 건강과 지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번식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불화 때문에 여자와 결별한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여자의 아이는 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자의 번식에도 대체로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성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별 이후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남자 대신 짊어집니다. 결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에 비해 아이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하더라도 대체로 더 열등할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 아이를 위해 투자한 것이 매우 빈약하다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로또급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소나타 새 차를 3천만원에 사는 것과 10년된 중고차를 200만원에 사는 것을 비교해봅시다. 차 자체만 비교하면 새 차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가성비를 따지면 중고차가 훨씬 좋습니다. 아이 자체만 보면 결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가 대체로 더 좋겠지만 가성비까지 따지면 남자에게는 결별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뻥쳐서 상대방을 속이는 능력이 남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도록 진화했으며 그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진화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상대를 속이는 능력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도록 진화했다고 추정합니다. 저는 남자가 자기 기만에 빠짐으로써 즉, 자신이 실제로 여자를 깊이 사랑한다고 착각함으로써 여자를 속이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먹티 전략을 쓰기 위해 사랑한다고 속이려는 남자와 진짜 사랑인지 알아내려는 여자 사이에 진화적 무기 경쟁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두고 여자가 아무거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해석해서 정말로 아무거나 선택하거나 남자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여자가 내색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남자에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실망한다면 앞으로 그 남자에게 쓰는 짝짓기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라는 여자아원은 남자의 사랑을 시험하는데 대단히 유용해 보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할 때 사지선다형 문제보다 논술 문제가 더 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용성 때문에 아무거나 라는 여자아어가 널리 활용되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남자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 관찰함으로써 남자가 여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 테스트로 쓸모가 있습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할수록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여자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셋째, 남자가 음식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면 여자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아무거나라는 여자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처리는 여자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자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를 몽땅 다 의식하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자기 기만이 번식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 테스트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의 사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티가 나기 쉬울 겁니다. 반면, 그냥 음식 고르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남자친구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아무거나라고 말했다고 여자 스스로 믿는다면 티내지 않고 남자의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감동난이 이번 계기로 함부로 단정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합니다. 당신이 상대해온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 보다는 당신이 꽤나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도 무식해 보입니다. 감동난은 혼혈이 예쁘다는 속설에 코웃음을 칩니다. 잘생긴 남녀가 결혼해서 예쁜 혼혈이 태어나는 것일 뿐이지 혼혈이기 때문에 예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의 프로기사 헤이자자는 엄청나게 예쁜데 혼혈입니다. 혼혈이라서 헤이자자가 예쁘다고 말하면 김태희가 혼혈이라서 예쁜 것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쁜 혼혈들을 아주 많이 대더라도 혼혈이라서 예쁘다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혼혈여가 예쁘다는 속설을 다룬 코미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들 중에는 유전자를 언급하면서 혼혈여라서 예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쓴 혼혈의 미모에 대한 논문의 요지는 그런 댓글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논문은 Perception 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는데 이 학술지는 SCEIE 즉 과학인용 색인 확장판에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학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가서 쓰레기 학술지라는 소리는 잘 안 듣습니다. 되도록 자신과 유전적으로 다른 상대를 선택해서 자식을 낳아야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자신과 유전적으로 많이 비슷한 짝과 자식을 낳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친남매 사이처럼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한 상대와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유전자 복제에 매우 해로운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종의 동물들이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상대와 짝짓기를 할수록 번식 손해를 볼 만한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해열성 유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해열성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끼리 만나야 유해한 효과가 발현됩니다. 상대가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할수록 자식에게 같은 유해열성 유전자를 물려주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MHC의 다양성 부족으로 면역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온갖 종의 동물들이 자신과 MHC가 많이 다른 짝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이유들과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근교 약세 현상과 잡종 강세 현상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혼혈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전적으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 강세 덕분에 자식이 우월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사회에서 혼혈로 인한 잡종 강세의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무시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우월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남자가 우월한 여자를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월성의 기준은 당연히 번식 능력입니다. 혼혈로 인한 잡종 강세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남자가 우월한 여자를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뭔가 특별한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혼혈이 미모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겁니다. 마이클 루이스의 논문에 따르면 혼혈의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랍니다. 과학자가 설계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쁜 혼혈들을 나열하는 것과는 과학적 가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전히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단히 빈약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대충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혼혈이 상대적으로 더 예쁘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란이 이번 계기로 함부로 단정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합니다. 당신이 상대해온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보다는 당신이 꽤나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도 무식해 보입니다. 애를 낳아준다는 말을 여자가 하면서 남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을 두고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웃기거나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연애나 결혼은 사랑의 바탕을 두화하지 시장 논리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에든 남녀간 사랑이든 숭고하고 고귀하며 시장 논리와 같은 천박한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은 이런 낭만적 생각에 재를 뿌립니다. 이 때문에 진화심리학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애를 낳아주니까 남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여자의 말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진화심리학과의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시장 논리의 핵심에는 이해관계가 놓여있습니다. 판매자든 구매자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모두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면 시장 가격은 무의미해집니다. 진화심리학은 가족 간 사랑인 가족에도 남녀 간 사랑인 연애 감정도 친구 간 사랑인 오정도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에 의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진화한 심리기제들은 번식 이해관계 또는 유전자 복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인간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적 불일치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인간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손해보는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가 모든 사랑들 중에 대체로 가장 강렬한 것 같습니다. 모성애를 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트리버스의 부모 자식 갈등 이론에 따르면 모성애도 시장 논리와 비슷한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도 무한할 수는 없으며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인 0.5는 0보다는 엄청나게 크지만 1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인간의 부성애가 모성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강렬한 사랑입니다. 위에서 모성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부성애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부성애의 경우에는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다른 요인도 작용합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부성 불확실성 문제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목상 친자식이 유전적 친자식일 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적 친자식일 확률이 떨어질수록 명목상 친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친구들 사이의 유정을 로버트 트리버스의 상호적 이타성 이론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의 가치는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친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달렸습니다. 친구가 미래에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것인지에 따라 친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나와 준다는 말을 하는 여자를 조롱하거나 비난했던 남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화 심리학도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난할 생각입니까? 이 문제에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나와 준다는 여자의 말은 진화 심리학을 옹호하는 남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레드필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흑자 헬스가 나대고 있습니다. 레드필을 옹호한다는 찐따들 몇 명을 무찌르고 나서 우쭐해졌나 봅니다. 레드필을 제대로 옹호할 줄 아는 진화 심리학 전문가 이덕하가 몸소 출동해서 흑자 헬스에게 쓴맛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흑자 헬스가 상당히 겸손한 편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겸손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진화 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나대는 흑자 헬스를 비판한 적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이든 레드필이든 흑자 헬스가 이상한 소리를 해댄 다음에 이덕하나 다른 전문가의 교정을 받으면서 대중과 함께 공부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학습법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용찬우처럼 똥꼬집을 부리거나 이야기 속 타조처럼 땅속에 대가리를 쳐받고 자신의 학문적 논리적 약점을 외면한다면 혹세 무민을 무기로 돈을 쳐버는 유명 유튜버들의 대열에 동참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는 흑자 헬스의 인간성과 메타인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으며 저의 가르침을 접한다면 용찬우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의 팬이 아닙니다. 용찬우와 짝짝꿍을 하기 전에도 레드필 코리아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진화 심리학과 페미니즘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존나 아는 척하는 것이 짜증나서 비판 영상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학문적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말발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흑자 헬스 너한테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드필 이론 또는 레드필 처세술의 팬도 아닙니다. 어쨌든 레드필에서는 진화 심리학을 적극 옹호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레드필이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옹호하면서 페미니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드필은 나름대로 진화 심리학의 동맹군입니다. 이것이 진화 심리학 전문가인 제가 나서서 레드필을 옹호하려는 이유입니다. 레드필에서 성경으로 통하는 합리적 남자를 정독하면서 영상을 한 편씩 올릴 생각입니다. 레드필에서 떠들어대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옹이고 무엇이 돌인지 가려드리겠습니다. 레드필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흑자 헬스 따위에게 KO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레드필 지도자들이나 지지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철학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이덕하가 최대한 명료한 언어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흑자 헬스와 리섭이 용찬우 박찬우와 레드필코리아 장민서를 매섭게 공격하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용찬우와 레드필코리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열에 저도 끼어든 적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 헬스와 리섭은 레드필코리아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레드필 자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화심리학 전문가인 저는 진화심리학을 들먹이는 레드필이 만들어낸 담론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레드필 유론 또는 레드필 처세술이 흑자 헬스나 리섭 따위에게 KO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 같은 페미니즘이 반치는 세상에서 레드필은 진화심리학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페미니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부 쟁점들과 관련하여 흑자 헬스와 리섭에 맞서서 레드필을 옹호하려는 이유입니다. 저는 레드필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레드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흑자 헬스나 리섭의 찐따같은 비판부터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학문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리섭은 세상만사 이치에 통달하기나 한듯이 잘난 척을 존나게 합니다. 이런 꼴값에 짜증이 난 저는 비판 영상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특히 리섭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참기는 힘들었습니다. 잘난 척 오지는 무식쟁이 리섭아, 앞으로 진화심리학서를 풀 때는 저승사자 이덕화가 지켜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리섭은 순환놈법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면서 레드필을 조롱한 적 있습니다. 너한테는 존나 어려운 말을 써먹으니까 존나 자랑스러우셨습니까? 레드필을 조롱하는 흑자엘스와 리섭을 조짓는 영상을 10편 정도 제작할 것 같습니다. 흑자엘스와 리섭이 학문의 세계에서 얼마나 한심한 찐따인지 까발리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레드필과 관련하여 대중이 무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가부장제가 여자의 성생활에 족쇄를 채운다고 가부장제가 여자의 정절을 훨씬 중시하는 이중기준을 강요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열변을 토합니다. 평소의 언행을 보면 흑자엘스는 페미니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 흑자엘스가 바디카운트라는 말에 페미니스트들만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흑자엘스가 바디카운트와 관련하여 하는 이야기들은 꼴페미만큼이나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쬐끔은 의심이 듭니다. 너 혹시 꼴페미가 쬐끔은 좋은 거니? 결혼 후에 여자가 바람을 피우지만 않는다면 결혼 전 바디카운트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흑자엘스님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결혼 후에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결혼 전 전과 기록이 화려하더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결혼 후에 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한다면 결혼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백수놈팽이로 살았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집을 홀랑 태워먹거나 화상을 입지만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자들이 전과가 화려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결혼 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백수놈팽이가 직업인 남자와 결혼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결혼 후에도 불성실하게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장난을 하는 아이를 크게 혼내는 이유는 집을 홀랑 태워먹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카운트가 평균에 비해 겁나게 많은 여자를 많은 남자들이 결혼의 맥락에서 거르는 이유는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흑자 헬스는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지만 않으면 된다는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바디카운트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행 우주가 있다면 너나 거기 가서 사세요. 바디카운트가 바람 피울 확률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레드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레드필에서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 아내의 외도를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해결했다고 우기는 것은 반칙입니다. 해결해야 할 것을 전제한다는 면에서 순환논법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상식이고 온갖 심리학 연구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자의 바디카운트가 왜 많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남자친구가 열등할 때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또는 툭하면 환승연애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호간의 깊은 사랑이 없어도 섹스를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나잇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노골적으로 몸을 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람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자라면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남자들이 바디카운트가 아주 많은 여자를 결혼이나 깊은 연애의 맥락에서 거르는 겁니다. 또는 바람기가 아주 많아 보이는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외관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남편이 막대한 번식 손실을 보게 됩니다.